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을 준비했고요. 범죄자의 탄생이라는 작품 속에서 그의 얼굴이라는 단편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범죄자의 탄생이 북스피어에서 나온 단편집인데 거기에서 그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이번만큼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체부위 시리즈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의 머리로 시작을 해서 왼팔이었고 세 번째 시리즈로 그의 얼굴. 물론 작품 연관성은 전혀 없고요. 신체부위를 제목으로 삼은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에도시드 후반쯤이 되겠네요. 1800년 정도를 배경으로 듣고 있고요. 한 200년 정도 전에. 그렇죠. 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주요 인물들은요? 이게 이제 그 감방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감옥의 얘기군요. 감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수감된 사람들 주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기조라고 감방 2번수예요. 이제 2번수라는 게 이제 그 서열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죠. 수감자들이죠. 수감자들 가운데 뭐 방장이라는 게 있고 그게 1번수겠죠. 방장이. 네. 그리고 2번수, 3번수 이렇게 서열로 쫙 간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2번수로 기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본인의 좀 흉측한 얼굴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조가. 그렇군요. 네. 그걸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계로 들어온 사람인데 농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긴지라는 인물이 2번수인 기조와 비슷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제 흉측한 얼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조와의 좀 갈등이 있고요. 흉측한 얼굴의 기준이 나오나요? 내용에?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줍니다. 움푹 패인 눈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나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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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조금 더 2명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주하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20대 중반에 점원 출신으로 이제 간통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하치는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대 중반인데 간통죄로 들어와 있다. 네. 긴지나 기조와는 조금 반대되는 외형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리여리한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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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헤이키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감방 2번수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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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키츠는 3번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감방에 들어오는 신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입 수감자들의 훈육을 담당을 하는데 훈육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은 네. 구타에 가깝죠. 네. 네. 구타죠. 구타. 네. 그렇죠. 네.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러니까 좀 신입들의 기강을 잡는다라는 의미로 네. 네. 훈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못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군요. 그렇죠. 네. 헤이키츠. 그리고 또 끝부분에 메밀국수 장수가 나오는데 아 네. 끝부분에 등장을 또 하는데 전부 남자들인데다가 그래서 네. 메밀국수 장수도 사투리를 쓰는 인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네. 비슷한 연령의 남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김지은 아랑우서입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 그의 얼굴 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애도시대 후반인 1800년 노토 지역 한 감옥의 감독관이 작성한 풍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수인들이 저희끼리 간부를 정해두고 신입이 들어오면 난폭하게 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방에 갇힌 자들 가운데 간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구타하고 매우 가혹하게 대합니다. 감방 안에서 차를 타 마시는 나무통을 차통이라고 하는데 신입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이 차통에 물을 재워서 등에 올리고는 두 사람이 그 통을 번쩍 들었다가 등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국물 끈기라고 해서 며칠 동안 국이나 짠 것을 주지 않고 오직 밥만 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감방 내 평좌에 밤낮 서있게 하고 겨울에는 물을 채운 다음 그 속에 들어가 있게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타를 하다가 정도가 지나쳐서 사망에 이르면 병사했다고 즉 병들어 죽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병사한 자가 나와도 상세히 분별을 해낼 수가 없고 시체의 상처가 있어도 사실이 밝혀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감방 간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단 감방에 들어간 자는 혹심한 고초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풍문을 아뢰는 바입니다. 당시 감방에 신입이 수감되는 때는 대개 해가 질 무렵입니다. 감방 관리가 신입의 이름, 고향, 나이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작은 문으로 밀어넣으면 방장이 맞이를 하는 건데요. 당일은 내부가 어두워서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동이 트면 신입의 얼굴을 찬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감방의 2번수인 기조가 새로 들어온 신입 긴지의 얼굴을 확인한 것도 이튿날 아침이었는데요. 우선 감방의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감방 내부는 크게 상좌, 중좌, 하좌, 평좌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좌는 다다미 한 장에 혼자 앉는 자리고요. 중좌는 2명, 하좌는 서너 명이 앉는 자리였고 상좌, 중좌, 하좌는 소위 감방 간부의 자리였습니다. 보통 감방에서의 하루 일과는 오전 4시쯤 시작을 하는데요. 감방의 3번수인 헤이키치가 커다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인원 점검! 제다리 정렬! 간부님들, 병수들, 인원 점검! 아, 이러다가 뺑기똥 구정물 뒤집어 쓸라! 인원 점검! 제다리 정렬! 꾸물대다 동튼다! 간부님들, 병수들! 아, 이러다가 벽에 걸린 규일문이 훤히 보일 겁니다. 상좌님들, 하좌놈들 모두 앉아요. 앉으라고! 눈들 번쩍 뜨시고! 인원 점검! 제자리 정렬! 자, 인원 점검 완료!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부터 신입은 눈을 뜨고 있다. 감방 내 수인들 사이에서는 계급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신입은 가혹한 고초를 겪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감방의 입원수인 기조는 어제 들어온 신입을 보고 훔친 놀랍니다. 처음에 기조는 신입 긴지가 장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눈두덩이가 움푹 패어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 움푹 패인 그곳에 두 눈이 조그맣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을 벌충하듯 감방 신입 긴지는 코가 유난히 컸습니다. 광대뼈가 붉어진 각진 얼굴에 달린 그 눈과 코가 몹시 추해 보였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아랫입술 위로 튀어나온 누런 암리였습니다. 신입 긴지를 보며 입원수 기조는 기분 나쁜 놈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조가 언짢아한 건 긴지의 얼굴이 추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신입 긴지의 얼굴이 자신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입원수 기조는 자신의 얼굴을 좀 더 극단적으로 과장해 놓은 것이 긴지의 얼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원수 기조는 그 얼굴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발시를 당했고 사내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곽에 가도 창부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늘 냉담한 대접을 받았죠. 마지못해 잠시라도 곁에 있어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쩍 들여다보고 가는 창부를 뒤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돌아와 여자를 실신할 정도로 때려서 큰 소동이 벌어졌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한다고 느낀 기조는 스무살 쯤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자신을 싫어하던 마을촌장을 때려서 다치게 하고 애도의 무숙자 무리에 끼어 노름과 싸움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기조는 자신의 얼굴과 닮은 단밤에 들어온 신입 긴지를 보고 매우 언짢았던 겁니다. 감방의 2번수인 기조는 3번수 헤이키츠에게 신입의 신상을 물어봅니다. 헤이키츠는 신입 긴지가 농부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조는 단지 긴지의 외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번수 헤이키츠에게 긴지를 훈계할 때 매섭게 때려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번수 기조의 명령에 헤이키츠는 두께 약 1.2cm 폭 40cm 길이 60cm짜리 오동나무판을 안고 일어섰다. 신입 긴지는 맷집이 좋았다. 그는 헤이키츠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죽는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신입 지구는 만만치 않네요. 오동나무판을 내던진 헤이키츠가 땀을 훔치며 아처만은 투로 기조에게 말했다. 기조는 3번수 헤이키츠에게 신입 긴지를 더 혼내주라고 말했다. 감방이사는 학대 방법이 다양하다. 양손을 격자로 잡고 있게 한 뒤 허벅다리에 젖은 걸레를 대해놓고 멍이 들도록 구타하는 방법도 있다. 또 양손과 양발을 격자에 붙들어매 해놓고 하루 밤낮 동안 세워두며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불로 꽁꽁 싸서 벽에 거꾸로 세워두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려면 방장에게 그만한 이유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원한이 있음을 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페이키츠가 입원수인 기조에게 물었다. 저 입원수님 저 신입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기조에게 그런 원한이 있을 리가 없다. 감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냥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하지만 기조는 저놈 하는 짓이 아니꼽지 않느냐면서 페이키츠가 자신의 속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했다. 페이키츠의 눈은 감방 생활에 익숙한 기조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의문의 빛을 띄고 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기조가 이렇게 짜증을 낼 긴지가 뻔뻔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부 출신이라 그런지 동작이 둔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신입 긴지가 사기로 감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난 기조는 저 아둔한 얼굴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울한 것은 사기 죄라면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는 사실이었다. 어서 판결이 나서 빨리 감방에서 나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저 기분 나쁜 얼굴을 계속 쳐다봐야 했기에 기조는 더욱더 초조해졌다. 기조는 기조는 차라리 감방에 수인들이 가득 차서 긴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방은 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인들 머리 사이사이로 긴지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기조는 벌떡 일어나 긴지의 얼굴을 실컷 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충동으로 움찔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에 뒤통수가 짖근거릴 정도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기조의 그런 고통을 해결해주는 듯한 작은 변화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감방에 신입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데요. 그 정도로 는 감방의 공간이 다 메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더 벌어지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들은 대부분 흔한 죄목으로 들어온 자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명 보기 드문 죄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여자처럼 나긋나긋했고 얼굴도 갸름했고 피부는 핏기가 없는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3번수 헤이 캐치가 물었습니다. 야 신입 너 이름부터 말해봐. 오동나무판을 든 3번수 헤이 캐치가 떡 버티고 서자 그는 악귀라도 만난 양 몸을 떨었다. 가게 관리직 점원으로 일했던 주하치라고 합니다. 그는 가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대답했다. 그러자 헤이 헤이 캐치는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오동나무판을 고쳐주며 쳐들었다. 신입 주하치는 비명을 질렀다. 헤이 캐치는 훈계를 하기 시작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 얼간이 같은 놈 그 고개를 조아리지 못할까 여기 이 감방은 방장님과 고무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에이 네 놈 같은 얼간이는 도둑질도 못할 테고 누구나 집에 불을 지를 배짱도 없겠구나. 꼬챙이처럼 쫓긴 쪼갠 횃불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겠네. 자 어서 조사관님께 진솔한 대로 응 우리한테도 솔직하게 죄상을 아뢰라. 네 저는 간통으로 들어왔습니다요. 관리직 점원이었다는 신입 주아치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간통 헤이키치가 물었다. 네 저 가게 안주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요. 뭐야 니놈이 내 연남 이었다구 헤이키치가 살짝 살짝 김셌다는 듯이 손에서 힘을 뺐다. 그러고 보니까 주아치는 그런 짓을 버릴만하다 싶을 만큼 얼굴이 희고 몸매가 나긋해 보였다. 이 자식 이렇게 헤이키치가 호통을 치려고 하자 바담이 위에서 방장이 제지하고 나섰다. 방장은 그 놈이 내연남 이었으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최상을 세세히 고하라고 명령했다. 방장의 부름에 신입 주아치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방장은 3번수 헤이키치의 얼굴만큼 악귀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안색을 살피는 데 능한 주아치는 방장이 뭘 원하는지 재빨리 간파한 듯 했습니다. 방장은 안주인과 주아치가 정을 통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고 얘기가 지체될 때마다 화를 내며 다그쳤습니다. 간통으로 감방에 들어온 주아치는 방장의 다그침에 자신이 일하던 가게의 안주인과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물다섯 안주인은 서른 하나입니다. 안주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땐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거절했는데 그 뒤에도 안주인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주아치가 이렇게 말하자 방장은 허풍 떨지 말라며 빈정댔다. 그러자 주아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안주인이 먼저 저한테 접근을 하고 제가 거절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인은 예순살이고 안주인은 후처였으니까요. 물론 주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겁나서 못했죠. 찻집 2층에서 만났어요. 안주인은 절에 연극을 보러 간다고 외출을 하고 저는 수금하러 간다고 외출했었어요. 방장은 제일 중요한 대목만 낱낱이 고하라고 했고 감빵은 한결 조용해졌다. 저먼 주아치는 차마 얼른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표정으로는 변함없이 방장에게 아부하고 있었다. 감빵에서 겪을 고초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아부였다. 주아치는 결국 각오를 굳힌 듯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녀의 자세에 대한 꼼꼼한 묘사였다. 그러자 방장은 거친 호흡소리를 내며 정밀한 묘사를 주문했다. 이쯤 되자 주아치도 신이 난 듯했다. 자기 이야기에 청중이 충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자 종종 침묵을 끼워 넣어서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실제보다 과장해서 말하기도 했다. 사실 주아치의 말투와 몸매는 서로 완전히 어울렸다. 희멀건 얼굴과 날씬한 몸매는 은밀한 소설독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꼭 닮았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주아치의 이야기는 15분 15분 정도 계속 계속 되었다. 그때 방장이 땀이 맺힌 얼굴로 흥분을 억누르듯이 크게 숨을 내쉬며 오늘은 이쯤에서 멈추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를 때까지 남은 얘기나 잘 생각해 두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신입 주아치의 이야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울컥하게 하는 끈끈한 독을 남겼다. 2번수 기조는 주아치를 보면서 엉뚱한 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에서 멋대로 망상이 부풀어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엉뚱한 신입 기조와 닮은 농부 출신의 긴지는 변함없이 움푹 들어간 눈과 또 커다란 코를 세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기조는 긴지가 일부러 자기에게 보란듯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에 추악한 부분들이 더욱 과장돼 견딜 수 없이 긴지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장은 다시 주아치를 불러서 하던 얘기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주아치는 어제 겪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치가 말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강변에 있는 여인숙 2층에서 가졌습니다. 어제 말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주아치는 이제 손짓으로 흉내까지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년 여자가 연하의 사내와 몸을 섞는 애욕의 풍경을 묘사하는 이야기였다. 그의 설명은 꼼꼼하고 세세해져서 어제보다 더 정밀했다. 주아치의 몸과 표정이 묘하게 실감을 더해 주었다. 방장만이 아니라 다른 수인들도 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여자와 떨어져 있었고 앞으로도 격리를 강요당하게 되는 그들은 그 이야기에 이상할 정도로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결국 나중에는 수인들을 힘술굳게 괴롭히곤 했다. 오랜 시간 듣고 있던 방장이 묘한 한숨을 토하며 마무리를 주문했고 다음에는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주아치가 우쭐대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요. 하여간 연상의 여자한테 걸리면 못당해요. 별걸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장난감이 되다시피 했다니까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수인들은 한동안 평온하게 있을 수 없었다. 주아치의 이야기는 청자를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듯 했지만 실은 속을 마구 헤집어놓는 것이었다. 그만두면 좋을 것을 방장은 매일 주아치를 불러서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주아치의 언변은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졌다. 방장을 비롯한 모두의 이마에 이 땀을 흘리며 귀를 기울였다. 한편 감방에는 한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신입이 대거로 들어왔습니다. 나흘에 걸쳐 밤마다 약 열 명씩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신입을 오동나무판으로 때리는 역할을 맡은 3번수 헤이키지는 땀을 뻘뻘 흘릴 정도였습니다. 2번수 기조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붐비게 되자 밀집된 수인들의 머리에 가려서 긴지에 기분 나쁜 얼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다미 다다미 한장당 정원은 7,8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2어명은 족히 앉아있었습니다. 책상다리를 할 수도 없었고요. 밤에 잘 때는 앞사람 등에 이마를 붙이고 앉아서 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번수 기조는 자신과 닮은 얼굴의 긴지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돌림병이라도 물리친 기분이었죠. 긴지의 얼굴을 보는 건 자신의 추한 구석을 확대해서 눈앞에 들이민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장도 인원이 불어나자 신경이 곤두서는지 더 이상 주아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신입은 매일 밤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감방 내 인원이 300명 까지 불어나서 감방 안에 가장 낮은 서열인 평수들은 엉덩이를 엉거주춤 쳐들어서 뒷사람의 무릎에 앉는 듯한 자세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이에 방장이 2번수 기조를 불러서 너무 복잡거린다며 사쿠를 너댓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쿠를 만든다는 건 수인들 중 몇 명을 죽여서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자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수 기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동의를 했죠. 방장은 기조에게 죽일 대상자를 정하라고 시켰고 이에 기조는 농부 출신의 긴지를 꼭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장은 점원으로 일하다 간통으로 들어온 주아치를 대상자로 일렀습니다. 수백 명이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풀로 붙여놓은 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밀착해 있는 이 생지옥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번수 기조는 5명을 속가내기로 했다. 당연히 긴지를 제일 먼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 추악하고 저주받을 얼굴이 자기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면 얼마나 속편할까. 그러면 초조감에 시달릴 일도 없고 구역질 나는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반가운 일도 없었다. 방장이 주아치를 대상자로 정한 것은 뜻밖이었지만 기조도 방장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방장도 주아치들 주아치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아치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방장에게 증오를 심어놓은 게 틀림없다. 그 밋밋하고 하얀 얼굴과 극채색의 요상한 이야기는 어느새 웃음을 주거나 좌항을 도두는 재담이 아니게 되었다. 누굴 죽여야 한다면 주아치가 틀림없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은 대상자 세 명 중에 두 명은 밤낮 기침을 해대서 짜증을 부르는 병자들로 정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 수인들도 잠을 설쳐 고생이었다. 나머지 한 명도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늘 신음하는 자였다. 2번수 기조는 총무를 비롯해 3번수 4번수 5번수 배식 담당 설거지 담당 등 감방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 계획을 조그만 목소리로 설명했다. 방장에 시킨 일이라고 하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주하체를 포함시키는 데는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증언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듯했다. 다만 농부 긴지를 포함시키는 데는 다들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제 할 일이 정해졌다. 힘이 좋은 3번수 헤이키치와 설거지 담당이 이 일을 맡았고 중좌 중에서 힘이 좋아 보이는 놈 하나를 지목해서 함께 거들게 했다. 중좌 애는 신입으로 들어올 때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 자나 감방 간부의 지인이 속하며 다른 수인들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었다. 3번수 3번수 헤이키치가 소리쳤다. 어이 긴지 이리 나와 촘촘히 앉은 대열에서 긴자가 긴지가 천천히 빠져나왔다. 푹 펜 눈두덩과 비대한 코 엄리처럼 드러난 뻐드렁니 기조가 간만에 보는 증오스러운 얼굴이었다. 헤이키치는 긴지를 다짜고짜 오동나무 판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긴지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래도 하얀 뻐드렁니는 뻔뻔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긴지를 향한 구탄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설거지 담당과 중좌가 긴지를 타고 앉습니다. 버둥거리는 긴지의 손발을 잡고 격자 앞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긴지의 양팔을 벌려 밤나무로 짠 여섯 치짜리 두꺼운 격자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이 긴지의 발을 양쪽에서 하나씩 꽉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긴지는 허리를 조금 낮추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격자에 절하는 듯한 자세가 됐습니다. 3번수 헤이키치는 숨을 죽인 채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는 평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시킵니다. 원래 관리가 훈실을 하면 수인 일동은 일제히 고함을 질러 응답하는 게 규칙인데요. 그 고함 소리에 묻혀 농부 긴지의 고함 헤이키치가 오동나무판 모서리로 있는 힘껏 때렸던 겁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묻어난 농부 긴지도 피리 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긴지의 허벅지는 먹을 칠한 듯 검은 멍이 들었고 긴지는 축 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을 한 헤이키치가 긴지의 뒤쪽에서 그의 급소를 겨냥해 오동나무판을 후려쳤습니다. 격자에 매달린 긴지의 몸뚱이가 종이처럼 늘어졌고 그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장은 3번수 헤이키치에게 병사자가 나온 것 같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빈자리에 누이라고 시킵니다. 헤이키치가 방장에게 보고했다. 저 방장님 시키지 거짓대로 다 했습니다. 감방에는 살벌한 기운이 넘질댔고 형수들은 눈을 부릅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농부 긴지를 혐오하던 2번수 기조는 마틴 내 한 실험을 놓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도 그날 밤중에 절이 되었다. 모두가 죽은 듯이 잠든 밤중에 일이 끝났던 것이다. 젊은 한 주인에게 사랑을 받던 점원 주아치에게 다섯 명이 달려들어서 손발을 제압하고 물에 적신 종이로 코와 입을 막자 그는 맥없이 질식 질식 하고 말았다. 밋밋하고 하얀 얼굴도 죽고 나니까 추하게 일그러졌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방장은 감옥을 순시하는 관리에게 간밤에 병사한자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리자도 익숙한 보고인지라 사정을 뻔히 짐작했다. 감방 내부에서는 일종의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정책상 관리들도 방장에 하는 짓을 대개 묵인했다. 관리는 갑작스러운 병사라면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 감방에 오는 의원은 예순 살쯤 된 노인 이었다. 그 의원은 시체 다섯 구를 실금 본 뒤 눈길을 돌려버렸다. 너무 처참해서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의원은 감옥관리에게 저들이 급병으로 죽인 게 맞다고 말하며 도망치듯 떠나려 했다. 방장은 감방 총무에게 저 의원님께 목욕비를 드리라고 시켰다. 이에 총무는 그 의원을 불러세우며 목욕비를 전달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종이에 싼 반양짜리 금화 두 개가 의원의 소매 속으로 떨어졌다. 이번 수 기조는 그 모습을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수 기조는 출감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바깥세상은 무얼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감방 간부로서 평수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지냈던 거와 달리 바깥에서는 아무도 무숙자 기조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품에는 엽전 하나 없어서 노름판에 조차 낄 수가 없었죠. 이에 기조는 어디 가서 돈이라도 좀 빼앗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감옥에 가끔 나타나던 의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던 농부 긴지를 비롯해 5명의 수인들이 맞아 죽은 다음 날 그 시체를 살피러 왔던 의원 기억나시죠? 그 의원은 60정도의 노인이었지만 살집이 풍성하고 주름살이 적었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부티가 났다는 거죠. 또 대개 의원들은 돈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들 돈의 대부분은 감방에서 있던 일처럼 제대로 진맥도 짚지 않고 시침잇던 얼굴로 돈만 받고 내빼면서 챙긴 것들입니다. 그날 밤 기조는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의원의 이름과 거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의원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꽤 컸습니다. 그 꼴을 보니 시중 어느 집에 첩도 데려다 놓았을 것 같았습니다. 기조는 높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깥 덫창 한짝이 열려 있어 기조는 언뜻 언짢은 예감이 스쳤지만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방 안에서 이불에 발이 걸려 비틀 거렸고 잠시 이불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죽은 사람 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기조의 눈이 어둠속에 익숙해지자 방 안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온통 어지럽혀진 것을 보니 누군가 선수친 게 분명합니다. 기조는 선수친 미지의 놈을 욕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던 중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기조는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조가 달려가는 방향에 심야 메밀국수 노점이 있었고요. 그 노점의 주인장이 노점을 버려두고 갑자기 기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또 뒤쪽에서 오던 자들이 곁으로 다가와 기조와 메밀국수 장수의 격투를 지켜보다가 곧 메밀국수 장수 쪽에 가세했습니다. 젊은 젊은 사람 셋이 가세하자 기조는 금방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기조를 제압하던 젊은이 한 명이 이놈은 누구냐며 메밀국수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기조를 가리키며 묻자 메밀국수 장수가 대답했다. 뭐하는 자인지는 몰라도 한밤중에 청신없이 뛰어오길래 도둑인가 보다 해서 키를 막았어요. 마침 당신들이 와줘서 다행이에요. 메밀국수 장수는 여전히 어깨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러자 젊은이 한 명이 정말 도둑일지도 모를 거라며 기조를 쿡 찔렀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기조를 향해서 선한 사람은 아닐 거라면서 얼굴 좀 보자고 비아냥댔다. 그때 기조는 뭐야 하고 생각했다. 살인자를 추적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인가? 너무 황당해서 판단을 그르쳤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괜한 사람 괴롭히다. 후회하지 말고 이건 와라. 기조는 제압당한 팔을 빼내려고 흔들었지만 네 명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때 메밀국수 장수가 다시 말했다.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나쁜 놈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이리 와봐. 고개 들어보라고. 메밀국수 장수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이 한 명이 양손으로 기조의 고개를 잡고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네 사람은 탐색하는 눈초리로 기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조의 얼굴을 본 메밀국수 장수와 세 명의 젊은이는 기조를 향해 범죄자 상이다. 눈초리가 음험하다. 코가 상당히 크다. 질이 안 좋은 놈 같다. 등등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메밀국수 장수 역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메밀국수 장수가 기조를 보며 말했다. 헤헤 뻐드렁니가 참 볼만하네. 아이쿠 입냄새 그러자 기조는 얼굴을 붙들린 채 항변했다. 어이 이봐 무슨 구경 났나 이제 그만해 이거 좀 놓으라고 아파 죽겠어 아프다고 하면 뭐 풀어줄 줄 알았나 메밀국수 장수가 비웃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넌 말이야 나쁜 놈이야 얼굴만 봐도 알겠거든 범죄자 성이야 마 나같이 선령한 사람의 얼굴은 이렇지가 않다 꼬 마 틀림없네 마 관상은 볼 줄 모르지만도 니놈이 악당이란 건 알겠다 자 어서 파수막으로 끌고 가자 파수막은 지금의 파출소를 말한다 그러자 기조가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주인장 사람을 잘못 봤다니까 난 그런 놈이 아니야 정신없이 뛴 까닭은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의원을 부르러 가던 중이었기 때문이야 기조는 안간힘을 다해서 둘러댔다 파수막에 끌려가 오카피키에게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다 의원을 죽인 혐의가 곧 자기한테 떨어질 게 틀림없다 변명한다고 귀 기울여주는 것이 아니다 무숙자에다가 전과자가 아닌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조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메밀국수 장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야 지저분하게 변명하지 마라 니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니놈의 면상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얼굴 또 얼굴이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그토록 가혹하게 괴롭힌 얼굴이 여기서 또 그를 교수대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 그의 얼굴 이었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였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알게 되네요 200년이 좀 더 된 배경이 외도시대인데 와 감방이 장난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2,300명까지 들어온다라는 점 네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좌 중좌 하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감방에도 간부가 있다 간부는 무슨 감부입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도 들어올 때 조금 돈이 있거나 그러면 또 좋은 자리로 가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조라는 2번수니까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수감생활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이 자가 흉측한 얼굴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엇나가게 됐고 네 범죄자가 결국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뒷맛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 기조라는 인물이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한다고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존감이 낮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감방에서 특별히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됐던 그 김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또 출감 이후에 얼굴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오해를 받고 이런 모습 보면 아이고 안쓰럽기도 했다가 또 못된 짓 했던 거 생각하면 좀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뒷맛이 좀 씁쓸했습니다 여기 뭐 상세하게 나오는데 오동나무 판 얘기 나오잖아요 네 두께가 1.2cm 한번 그려보세요 두께 그렇고 폭이 40cm 길이가 60cm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마스모토 세이초가 직접 뭔가를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몽둥이를 만들어냈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감옥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 같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뭐 그냥 작은 넓판지 같은 걸로 사람을 그냥 푹푹 때렸다라는 얘기 네 이걸로 이제 마구 폭행을 하고 아니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넓혀야 되는데 몇 명을 죽여서 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참혹한 실상이고 그리고 그 감빵의 관리라고 하니까 뭡니까 간수라고 해야 되나요 알면서도 그냥 다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주아치가 나오잖아요 그 간통 네 20대 중반의 그 남자 그 얘기를 막 잔뜩 시켜놓은 다음에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어떤 또 일종의 욕구 불만으로 그 주아치로 인해서 자꾸 자극이 되니까 또 주아치가 미워졌던 모양입니다 방장이 이렇게 죽였는데 웃기는 거는 제일 처음에 막 그 설명을 하잖아요 주아치가 네 좀 장황해지니까 방장이 제일 중요한 대목만 구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좀 울컥하게 하는 끈끈한 독을 남겼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요 마시모토 세이초의 뭐라 그럴까요 좀 언어 감각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또 주아치의 언변은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졌다 역시 이게 참 연습이 중요하고 실전을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결수가 아닌가 봐요 미결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은 수감자들이 한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규율을 잡는답시고 말이죠 행동대장을 하나 삼아가지고 폭력, 죽음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표현 중에 피리 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다 이런 것도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기조는 출감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죠 결국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에 결론까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메밀국수 장수하고 세 명의 젊은이가 기조를 잡아가지고 범죄자상이다 눈초리가 음엄하다 코가 상당히 크다 질이 안 좋은 놈 같다 아니 코가 큰 거하고 질이 안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요 이 외모 같고 또 그 와중에 메밀국수 장수는 자기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맞아요 그걸 또 강조하죠 기조도 얼굴 때문에 워낙에 이런저런 힘들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긴지를 보면서 그런 힘든 감정을 가졌나 봅니다 시작할 때 흉측한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의 중간중간에 나왔죠 컴플렉스가 본인이 강했는데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초반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 남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메밀국수 장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걸로 했는데 들으시면서 또 일본에 무슨 경상도 사투리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일본에도 사투리가 있다 그렇죠 일본에도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있으니까 사투리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본어로 사투리를 표현을 못하니까 한국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좀 해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메밀국수 장수가 저는 들으면서 경상북도 쪽 사투리를 좀 구사하는 것 같다 북도하고 남도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걸 구별을 못해요 경상도 사투리가요 굉장히 지역마다 차이도 있고 섬세하게 분리가 돼서 아마 이제 우리 듣는 분들은 이게 좀 어디쯤 사투리랑 비슷하다라고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경상북도 강원도랑 이렇게 붙어있는 경상북도 쪽이다라고 느껴졌는데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 아유 그럼요 북스피어에서 나온 보험제자의 탄생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단편집인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이 책을 구입하셔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강추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요즘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던 작품들이 재생 목록에 나와 있고요 또 작가별로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들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생 목록이 원하시는 것만 플레이해 놓으시면 쭉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리면 부탁이죠 좋아요 구독 이런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작품을 재밌게 들으셨으면 작품이나 혹은 저희 채널을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네 특히 뭐 이런 단톡방 내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 명에게 공유가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이런 오디오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몰라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즐거우셨다면 재미있게 들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 또 만나보겠습니다 마스모터 세이초의 단편 그의 얼굴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렸고요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댓글 얘기를 안 했구나 댓글을 주시면 감상 댓글 짧게라도 좋으니까 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또 거기에 대한 답글로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뵙겠습니다